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자 라는 말씀으로 2사에서 6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성령을 알자 성령의 시대를 살자 우리가 강간함은 80입니다 물론 요사이 좀 90까지 100세까지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약 80여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Against Stream 아주 그 물의 흐름 세상의 그 조류를 역하여 역행하여 나아가는 천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헤엄치지 못하면 물에 떠내려가야 죽습니다 우리가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생명은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생명 자체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 종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떠한 분의 유명한 설교를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하는 말씀도 아니요 뭐 주석을 보고 물론 참조는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에게 새 힘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하고 낙심한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초놈을 좀 아껴서 살자 좀 힘차게 살자 이거예요 좀 기분 있게 좀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신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좀 청산하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능력 있는 삶 뱀과 정가를 받는 삶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 마귀의 견고한 질을 파쇄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북극과 남극을 탐험하는 탐험 아문제는 아시죠 아문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탐험을 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때는 무슨 무전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북극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콤파스만 가지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기별을 내가 알리겠다 하면서 가져간 것이 그것이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각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과 이러한 많은 대원들이 희생하는 중에 결국 북극점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비둘기를 그냥 편지를 써서 내가 북극에 도달했다는 것을 날려서 보냈다 이거야 이건 실제로 실화입니다 실화 뭐 이름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내가 그 비둘기는 무슨 본능? 귀소본능이 있어요 귀소본능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연어가 귀소본능이 있는 것처럼 비둘기도 귀소본능이 본능적으로 GPS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중을 차고 올라가서 그냥 고향에 노르웨이든지 어느 나라는 영국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까지 그 비둘기가 편지를 가지고 집앞에 도착하고 그 아내가 편지를 받아보고 와! 환호성을 지른다 야! 내 남편이 북극을 정복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환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표적이 뭐냐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그 놀라운 그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정복자 왕중의 왕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그 기별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야 바로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야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래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보내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제3위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거요 어떻게 계십니까 자동적으로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침례는 받았어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능력 받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사에서 6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백성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홍해바다에 잠기지 아니하고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의 역사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잘 구분을 못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가 성령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헷갈린다 이거 헷갈려 이게 헷갈리면 신앙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는 시대가 됐다 세상을 이기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구의학 시대에 성령님이 안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구의학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엘리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무심이 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건 틀림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마귀를 내 쫓는 그런 역사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어디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나 떠나라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의학 시대에 끝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사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는 성령과 불을 오선절날 내려주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준병이를 일으키고 눈번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한 귀머걸이를 다시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해 그리스도의 은혜해가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그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그것을 보고 성령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과 그냥 공부해서 무당짓을 하는 무당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귀신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몸 안에 거주하신다니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존이에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그 광야의 성전시대에 그 지성서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에 낮에는 구름궁과 바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를 자가 누가 있어요 성령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따르는 행적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 성령님이 향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 63장 14절에 보면 요하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요하의 영 이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하의 영이라고 해서 요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요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요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편히 쉼을 얻어요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니까 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차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시지요 그걸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코미디 보고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연속극이나 아름다운 쇼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한 감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 요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감동이에요 감동 그 감동은 바로 편안하잖아요 쉼이에요 천국에서 쉼이에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좀 받아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장모님 모시고 4대와 함께 손주의 일기까지 4대죠 4대 증주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고향인 고성에서 또 호텔 가차이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욕도 하고 또 그곳에 참 동해바다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바다예요 금강산이 바로 고성하면 여기서부터 금강산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해수욕을 하면서도 보면은 왼쪽을 보면은 그 울산 바위 설악산의 그 위용한 그 자태가 그냥 딱 보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은 그냥 그 태양이 이글그리는 태양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참 해수욕을 하면서도 물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첫날은 아주 온수예요 온수물이 그리고 비가 오고 나니까 딱 차고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우리 손주는 물놀이를 하고 말이에요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나오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캉스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캉스 바캉스란 그 말은 바카치요 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바카치요 라는 말은 비운다 그 말입니다 비운다 그래서 바캉스라는 것은 바캉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휴가를 통해서 이렇게 비우는 걸 말이에요 비우는 그런데 바캉스 하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막 흥청대고 음악 소리 나고 춤도 추고 말이지 해변가에 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바캉스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쉼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캉스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골짜기에 그 사락산의 골짜기에 그 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말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차에 싣고 송추 그 계곡 여러분 송추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송추 계곡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물이 많은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지 계곡물 속에 수박 집어넣어놓고 물장구를 치고 어렸을 때니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골짜기 계곡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날 사실 주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 금토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니까요 그 계곡의 음이온 이 물방울이 튀기고 계곡 물소리가 나는 곳에 음이온이 꽉 차 있어요 음이온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양이온을 중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숲에 있는 골짜기 그 숲에 있는 그 피톤치트라고 하는 그 공기의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피톤치트가 있어요 그 공기를 마시면 내 폐 속에 있는 결혁균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어요 또한 모든 박테리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살균 효과가 바로 피톤치트라고 하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배산임수 산이 있고 계곡이 흐르는 물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분이 편안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편안해지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운계곡 우리 포천수양관 가까이 있는 백운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열두 개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음이온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말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피곤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계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캉스를 통해서 꼭 육신적인 바캉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바캉스 주말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원히 쉼을 없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주일날 여호와의 계곡에 모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이온과 피톤치트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였다고 다 여호와의 영이 계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지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바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느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신호가 뭐냐 쉼을 얻게 하시고 계곡으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말씀의 생수와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곳 하나님의 임자심이 나타난 곳 주의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바로 이곳 이곳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쉬임과 회복의 역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지식으로만 알아서 안 돼요 교리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 성령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누가 중매를 섰어요 그래서 남편 될 사람 소개할 사람에 대해서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장이었던 사람이고 가문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너하고 참 잘 맞을 것 같아 내가 소개할게 이번 적극 추천이야 지금 미국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중매쟁이가 그 남편 될 사람에게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직접 그 사람이 와서 만나 보니까 말한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야 오래 살아도 몰라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벌써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건 40년 살았는데도 아 저런 그게 있었나 놀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저런 모습이 있었네 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들어서 공부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 봐야 느껴봐야 같이 동행해 봐야 같이 함께 살아봐야 성령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거룩과 성결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능하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나와 같지만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 대신 올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거야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경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스승으로 내 옆에서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을 소면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용서함을 얻지 아버지를 때로는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지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보고 마귀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그렇게 결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인으로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는데 옛날이나 과거나 사람들이 별로 변화가 없다고 그래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너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너 예수 믿더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모습도 달라졌구나 여러분 중에 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변화되지가 않아요 깨달아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옛사람이 지나지 않아 조금 더 나아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피전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여주여 한다고 하다가 천국까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주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리시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또 충성과 온유 이것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며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은 유약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라함같이 비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그러한 위상을 가지신 분이라 이게 독수리처럼 사실은 전쟁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호와의 영 바로 나는 전쟁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귀신을 쫓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진을 파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천사들의 이런 역사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두루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원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은 상징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 에너지예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와 같이 성령 받게 되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으로 또한 지칭하고 있어요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불 태우는 거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까 중국만 해도 응원할 때 짜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짜요 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이 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호와의 일곱령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요호와를 경애하는 영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 여섯 개의 다른 그러한 이름으로 있는 그 영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여러분 가장 갓 차이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시험 볼 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가르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과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성령님과 혼동하면 또 안 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분의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님을 그토록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네요 그래서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소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 엄청난 손해가 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떤 걸 배워서 공부를 해서 남의 주석을 벗겨서 아니면 채집해가지고 이것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자심과 역사심이 나타나질 않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부심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과 혀가 성령의 불에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의 숯불 천사가 있는 요호와의 재단에 있는 숯불을 입에 대었을 때 내가 망하였구나 했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냥 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토지를 적시어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이사에서 55장 10장 11절에 있는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메마른 토지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고 또한 싹시 나고 열매가 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의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그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년이기 때문에 이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간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려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요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겠느냐 걸작이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요하의 영이 너희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요하의 영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매출하기를 먹게 하시고 성령에 임자신과 없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송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요단강을 가르게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요하의 영이다 이겁니다 요하의 영 요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떠나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했었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요 다른 보혜사에 있는 성령 내가 보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모든 나아가는 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성령은 역사 어떤 역사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한다 이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주해 주시오 만앙의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역사 구석의 역사 죄삼의 역사 그로 말미야마 없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속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크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그 교회가 이제는 공중으로 들림 받음 올라서 예수 크리스도와 신부들이 만나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 들려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는 내가 보낸 성령을 소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그 피로대로 만나도록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역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석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모든 범사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각색 모든 문제와 질병과 눌림과 어둠의 흑암의 권세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그 충만한 역사심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심으로 영원히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신부로서 거룩한 성결과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거룩한 성령의 ogen이